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러면 나 액션 포인트가 몇 점이야? 133점 거의 200점 가까이까지 올릴 수 있겠는데? 이거 약먹고 그러면? 134점 자, 가운 입구 이제 과학을 심을려주죠 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 다시 한번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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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해충 박멸 가동? 아 여기가 원래 바퀴벌레가 많았나보네 어... 됐어요 가죠 하... 하아.. 일단, 뭐 다 죽여놨기 때문에 걱정은 없는데 아! 아 내가 다 아픈 것 같애 자, 몰아가서 완료하구요 어..잠깐만.. 나 스킬이.. 은신도 86이라.. 안들어가 안들어가 어 10시간 10시간 기다려야돼 넌 또 누구야? 빅토리아 왓츠? 뭐..뭐지? 넌..넌 누구냐? 좋아. 뺏기 시작해. 내 이름은 빅토리아 왓츠 제 목표는 당신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통해 남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통해 남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통해 남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통해 물론, 다른 로봇들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하, 당신은 어디에 가야할 것 같군요. 어떤 시험에 대해서는 좋은 일을 봐야할 것 같군요. 그리고,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아, 그럼, 과학책을 가져올 수 있군요. 어떤 이유는, 그냥... 네, 그리스도의 도움이 될 것 같군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래서 그런 곳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검색해볼께요. 아, 이제 너에 대해 알아보야만 기다리겠다. 탄약 탄약 사사구경이 없구나 사사구경이 없어요 사사구경이 없어요 사사구경이 없어 아 안타깝네 자 리베시티 역사를 조사하는건데 제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 이 마켓에 들어가서 일단 말을 하구요 아 맞다 얘 얘가 총알 많이 팔지 난 총이 좋아 사사구경 그렇지 어 너 수리기술 쓰고 밖에 안내네 어 어 탄약 사사구경이 매그룹 탄약 일곱발 아홉발 일단 이거 사구요 소용해 예 그렇겠죠 삼십이구경 탄약도 좀 사고 168 168? 이러면 안돼 뭐 좀 팔아야돼 일단 4000캡은 유지하고 있어야돼서 뭘 팔지 탄약을 좀 아니 탄약은 탄약을 좀 팔까? 에너지셀? 에너지셀 에너지셀 50비만 팔죠 다른것은 만찬가운 스킬 에너지셀 에너지셀 어... 거래를 좀 하고 싶어서 얘는 뭐 파냐 소화기 수리 아 됐어 어... 역사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 어... 아... 거짓네 자... 어... 혹시나... 어...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세요 벨... 바니 벨... 바니 음... 벨반이면은 여기 지하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맨 지하에 진흙 주점이라고 해서 주점이 하나 있거든요? 여긴가? 어 머디..뭐..뭐야 머디..뭐.. 진흙탕수일지 벨..여깄다 얘야 예 벨 바디 그리고 이것은 머디 러더입니다 새것이 어떤것을 알려줄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면 브록을 입을게 어.. 이 구성물 마셔도 괜찮은거야? 그렇다면 안되네 뭐하니? 어..이거 과거에 어떻게 이야기했소? 희망? 뭐.. 여기 안정도 많아? 더 구경할 필요하니? 더 구경할 필요하니? 내가 지금 시작한다든지 여기가 계속 있으며 여기가 계속 있으며 여기가 계속 있으며 남은 물에 있는 쇠가들 이 구성물이 많아 왜? 그 말하는거 맞지? 여기가 여기가 생던거였어 이 구성물의 희망을 알지? 이 구성물의 희망을 알지? 이 구성물은 핀커턴인이예요 그리고 보통은 죽을때 저희는 떠났습니다. 그는 왼쪽의 시스템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비지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핑거톤이 여기있네요 가보죠 아 그거 일단은 어 누구있는데 그 퀘스트가 활성이 됐나? 활성이 됐네요 그것도 핑거톤한테 물어보면 되죠 어쨌든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아 물로 보통 가면 되는데 방사능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대로 안 따를거에요 그거대로 따르면 예 유니크 무기를 못 얻기 때문에 유니크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게다가 그 플라즈마 라이플이 그 플라즈마 라이플 룸이 큰데 굉장히 세요 미친듯이 센 총이라 에너지 무기만 높다면 무조건 뭐 그거 무조건 그게 주무기가 되는 네 레이저 게틀맨도 좋긴 한데 레이저 게틀맨도 좋긴 한데 자물쏘 스크백 그래서 여기를 지금 가려면 이 방사능 때문에 지금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일단 의상을 영우실 코트로 입구요 방사능 저항력을 좀 높이고 여기다가 어 라드엑스 까지 넣구요 이러면 77까지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다행히 토당 2네 이라도 이게 너무 너무 센거 알죠 자 이쪽으로 가야되요 어 이쪽이 아닌가 이쪽에 문이 하나 있을텐데 여기죠 저 나 여기 어려운 게 바로 그 녀석 있어요 어 어 공기 공기 자 라더웨이 하나 먹고 라더웨이 X A 저 키가 뭐지 라더웨이 하나 먹고 아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타냐 아 이놈의 방사능 진짜 아 이놈의 방사능 진짜 아 이놈의 방사능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오어 자 머리 한번 더 제발 제발 다 맞아라 내 방 설 수 있어 걸 내 방 한방 더 옥스퉅 아이 g 4 오씩 빠빠빠риз 이럴때 먹어야지 이건 지금 다 먹어놨기 때문에 헌터에요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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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피 몰피 스팀피 와 오오오옹 밧 시스템 밧 시스템 밧 시스템 밧 시스템 와 미치겠다 으어씨 와어씨 워넹 위치 오오옹 야 하아지 빨리 빨리 여기 아까 어 타냐 어어 오토보 нат갈냐 위험한 전쟁을 검색하는 것 방식시스템을 압도돼 방식시스템이 시작 위험한 전쟁을 검색하는 것 여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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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 끄고 자 불 끄고 자 이 상태에서 욕 사낵 사낵 미숙해적 집중 야야야야야야야 왜 못맞춰 Vega 설치 사낵 위치 지색 비쥬 저 피해요 아 방사항 때문에 미치겠다 그냥 elles의 상 Min세는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자 앗! 앗! 좋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예 이 사사 그... 이거 블랙오크 없으면 정말인데 정말 ,야. 자 일단은 다 잡았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헤 이야아아아ㅏㅏㅔ 이씨 바로 걸렸어 이씨 함정있었어 아 문 열렸네 여기가 바로 거위 입크죠 자 저중교 여기 436 Hep Q랑 있을거야? 성공적이 되어있습니다. 음.. 여기도 탄약이 좀 자.. 지뢰에 정지된 물이다 일단 어.. 나 지금.. 지금 먹어도 이거 어.. 어.. 어..뭐야 효과도? 어 이거 뭐야 이거 감정이 왔네 자 밟아주고 아아 여기서 여기 그 이 수류탄이 저 퀀텀이 되게 낮은 확률로 이 자판계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그 퀀텀이 원래 있는 데가 있어요 항상 나오는 데가 거기서 그 다 해봤자 몇 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문 열리네 어 문 열리네 뒤에 폭발물 49% 여기도 어 참 먹을게 많은데 다 훔쳐야되는거야 과학대백간을 일단 훔쳐야죠 이것도 와 진짜 이야 진짜 많다 부자야 부자다 이 할아버지 굉장히 부자죠 어 어 병두거지 이거 그냥 가져가 되네 할아버지 자 잠깐만 일단 설득하는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야한장옷을 입고 야한장옷을 입고 야한장옷을 입고 이 옷을 입으면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그 야한장옷을 입고 어 내가 더 좋은 것들은 내가 더 좋은 것들은 내가 더 좋은 것들은 그 뒷백한장옷을 입고 그 앞쪽으로 그 뒷백한장옷을 입고 자 이제 시작해 어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들어갔네 아 너는 다 훔쳐야되어 알았다 나도 그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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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도 유연해였구나 아 마이어러그 부거지였구나 얘가 그런데... 당신의 책임제를 왜 이렇게... 아.. 이 모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도 가지고 있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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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어허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에 어 아 그거 물어보고 왔어야 했나보나 자 이제 진실한 역사 이제 마지막 퀘스트가 끝난거야 모이라 가자 가자 뭐 길고길 길었던 모이라 퀘스트가 끝났어요 드디어 야 이거 보니까 되게 빠른데 되게 빨리 뛰죠 이거 이거 입으면 저희 모두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사합니다 브라미스테이크 제기를 아 저도 총알이나 그런건지 뭐 브라미.. 브라미스테이크를 버려요 아 여기 가벼운 옷을 입으니까 훨씬 더 빨리 뛰는군요 아 알아냈어 아하 지금 지으 have been asking around, was it? Good information takes real work to uncover after all. So, tell me all about it. Uh... Chiru? Hm, with the protected location and resources that came from those scientific advances, I can definitely see how it grew so quickly. A bit of SMARTS leads to a big reward, huh? Speaking of which, in thanks, have a few of these. 어후 상인들한테 디스카운트 두덕이 파는데 쓸려가지고 있었다고 소형 핵이자 어... 내가 맞춰볼까? 내가 당신 내가 인쇄미 배포를 맡아주길 바라는 거지? 위험한 거 다 시켰잖아 책으로 도와주길 바라 어... 여섯 번이나 죽을 왜이래 여섯 번 뿐이냐? 어허 마이 저... 저 멋진다 저 제 지니어스는 제 지니어스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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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지니어스는 더 이상 저의 지니어스는 저의 지니어스는 더 이상 그리고 곧 모두가 모두가 지니어스미 보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 책을 제일 첫 번째 책을 당신의 수입에 그의 지니어스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좋은가? 당신은 진짜 지니어스미 보일 수 있을까? 당신은 진짜 지니어스미 보일 수 있을까? 생존팍 추가 생존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뷰베트시티 어..근데 나 퍽볼려고 하는데..아 여깄지? 생존의 거리자 독과 방사능 저항력의 6% 보너스 의학과 과학기술의 6점 을 얻은거에요 아 락인헌처 이걸 빨리 사야되는데 저 락인헌처 설계도가 또 어딨더라 일단 락인헌처는 총알이 걱정없는 그냥 예 총알이 걱정없는 총이라고 보면 돼요 막 이상한거 막 유리병 뭐 어 야구공 뭐 이상한거 기타 등등 뭐 여러가지 그냥 그냥 손닿는대로 주워다가 그 저걸로 쏘면은 총이되요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웃기다 그치? 뭐든지 쏘는 총이죠 시원님 어서오세요 어허 어 뭐야 레이더? 야 이거 쏘면 안되지 총알같지 4눈 4눈 즈원 인데 4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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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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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어? 어어? 아니 왜 이렇게 못 맞춰? 야 총알을 아주 쏟아 부었는데 두명 잡는데? 겨우 두명 잡는데 총알 쏟아 부었어요 와 다 피해 다 피해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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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중 뽀뽀법이 김남근데? 자 일단 어떻게든 피해요 상방에 있는 곳 어서 오세요 어? 로봇 자 대박 자 대박 한방 더 야아 그래도 안죽었어 끈질금노 아 방사 문장관도 죽어있네? 지들끼리 싸움 모양인데? 예전에 어 내가 이거 맨처음 초회차 할때 내 집으로 쓰던 데가 여기에요 내 집으로 쓰던 데가 여기야 초회차 할때 잠깐 기억이 나서 와봤는데 아 매우 어려웜 스텔스에 보이니? 타트 퀀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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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 그것들 다 얻어야 되는데 고급상자도 여기 두개가 있었나? 그랬던거 같아요 저기 여기도 하나 있지 않나? 고급상자가 아 그쵸? 두개있죠? 예예예 안 가져가요 요거 뭐 어 스카이빙 같은거하고 틀린 점은요 안 가져가요 어디 이렇게 놔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길 집으로 사용했었어요 초반에 그러다가 뭣도 모르고 오그로그래면서 오세요 뭣도 모르고 그냥 사용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메가톤인가 뭔가 뭐 집이 있는걸 알고 예 그래서 예 집을 구해서 이제 거길 집으로 썼었죠 그거 몰랐을 땐 그냥 여기다 여기다가 그냥 어 사라지가 있네? 사다리도 있네? 아 비비탄총이다 누가 여기서 비비탄총 갖고 쏘면서 히히히히히히 장난했나? 그 아 아 왜 왜하네요 뭐 하겠죠 리페탄총 하고 저 위에서 누가 누가 뭐 이렇게 총쓰면서 놀..놀..맥심하시면서 논거같은데? 음.. 자아..일단.. 어..무게를 보니까.. 갔다와야될거같애요 댐지 1은 아닐걸요? 저..3인가.. 뭐 그쯤 될걸? 5 5 5네 5 다고치면 8이나 9 되겠네요 비비탄으로 못해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 못해요 이게 무게가 몇이더라? 저걸로..그거 뭐..그거 걔도 못잡아요 잘 두더..뭐야 바퀴벌레도 잘 못잡아요 히힣힣 바퀴벌레도 잘 못잡아가지고 히힣힣 연수하는 그냥 딱 딱 딱 딱 이정도? 펄스 폭탄 펄스 폭탄 수류탄을 좀 놓고가자 쓸데없이 많이 있는거같다 자 이러면 150 재료 넣어놓고 자 그리고 이런거 황무지에서 사납는 법 이런거는 여기다가 딱 놔야지 여기다가 이거를 일단 버려 이렇게 그리고 옮겨 내가 쓴 책이야 가장 중요한것이다 쓴 책이 아니라 내가 도와준 책 저자 볼트 1호기 대 영웅 내로 됐다 응? 얘가 아닌데? 뭐니 이거 이건 왜 전자로 다치는건지 모르겠다 무기가 없어요 전자국물이 무기가 없는거 그냥 가지고 다니면 돼요 무기가 있나 전자국물이 무기가 없죠 무기가 없는거는 웬만하면 가지고 다니는거고 꼭 필요한 것들이요 자 잠시만요